이 글 우리 김치원 목사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회 30장 31장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데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나타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이사회에서의 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사람은 일생 실패 없이 또 실수 없이 살면 좋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생 사실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부터 해서 매 순간 선택입니다 일생 바른 선택만 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또 실패했다가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도약이 되고 이렇게 사는데 전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한 백성이 어떻게 끝까지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으셨고 왜 이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시는가 우린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 일왕기설을 할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온전한 왕이 있었다면 왜 다입 같은 왕도 허물이 있고 솔로몬도 결국 우상을 승기고 왜 그렇게 되냐 만약에 구약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동산에서 산 이야기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실패가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사탄에게 침해되지 않는 한 인격 또 한 사회를 우리 앞에 제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은 실패했고 또 선택한 이스라엘도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또 하나님은 실수하심도 없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새날이 오고 새날이 오고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표라면 실패라는 건 없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면 과정만 있을 뿐이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라는 말은 뭔가 일을 잘못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때 실패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설정이 잘못된 것은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안으로 우리가 향하도록 그렇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0장 초반에도 너희가 30장 1절에도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치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은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치 아니하고 저의 죄를 더하두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더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31장 1절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영거가 많은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가 일어나 있고 또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늘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모아 반몸 아람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늘 싸움이 끊이지 않은 이런 나라였지만 그런 작은 나라들하고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살았지만 북쪽의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왕은 아수르한테 계속 시달리고 이러느니 차라리 애굽을 끌어들여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안의를 지키자 이러다가 망하게 됐죠. 멸망하게 됐고 또 남쪽 유다도 그때 희석이야 왕 때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다가 이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8절에 보면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요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에 기려 하십니다 대저의 요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라 하는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 술 취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미치광이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본헤퍼의 논리잖아요 나치의 어떤 미친 사람이 지금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둬서 되겠냐 하는 것이 본헤퍼의 논리였습니다 나치에 대항하는 조직에 참여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 지금 아이가 맞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인생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말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로 듣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은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40에 하나 가만히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울만큼 많이 돌아다닌 사람도 없고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절망까지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고 그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듣기 쉬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도 이제 이 기다림이라는 문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로 하는 성품은 기다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백세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기다리는 인격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로 보면 아브라함이 젊어서 이삭을 낳으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더 젊어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 백세의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의 민족을 구원했다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나중에 가난한 땅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할 때 무슨 어떤 사람들로 알고 믿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았겠나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 전시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일의 성취보다도 일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사람만 남으면 된다 일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람만 남으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흐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시끄럽게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게 이 사람이 아들이냐 저 사람이 아들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나타나신 바 된 그것이 아들이잖아요 옛날 했던 비유를 들자면 바람의 아들 하면 바람같은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람의 아들 바람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냐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 살고 싶다든지 또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냐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때가 아직 나시며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 일생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의 뜻대로 되면 왜 안 되냐는 거죠 그렇게 돼도 될 텐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됐는지 어찌 됐는지 결과는 결과는 빌라도의 뜻대로 군중의 뜻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뜻대로 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는 바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란 겁니다 예수를 살려서 다른 반대자들을 꺾고 예수를 살렸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가까웠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빌라도의 뜻대로 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군중의 뜻대로 된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뭘 얻으신 것이냐 바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얻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람이다 남는 건 이 사람이 남는 것이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승리고 이 사람이 없으면 멸망인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사야 2장 22절에 했지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 흐르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옛날에는 옛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늘 이 말을 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지으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요업을 보라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거든요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셔서 이 사람을 보라 이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사람이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랩산에 섰을 때 모세가 호랩산에 섰을 때 그때 갓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보고 거의 섰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했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변명을 해도 나중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론이 내 옆에 있지 않냐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던져보니까 그것이 뱀이 되더라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의 상징이죠 지팡이가 그런데 그걸 던져보니까 그것이 뱀이 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뭔가 이것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면 내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다 지팡이인데 그 정체를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잡으라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하니까 다시 잡고 그것이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가 내가 일생 의지해왔던 지팡이 그리고 내 일생 나를 내 발을 붙들었던 내 신발 이런 것들을 다 벗게 하고 정체가 드러나게 하고 그러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힘이 되리라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내 위치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내가 돌아오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다른데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생명이고 나를 붙드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서 아무것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설사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고 해도 올라갈 수도 없고 나를 내린다고 해도 내가 더 내려갈 데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위치가 회복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오면 누가 나를 지지한다고 그것이 힘이 되지 않고 누가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뜻이 나를 움직일 분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사라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으로서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물론 큰 이사회에서 이야기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저민족과 동맹을 맺으면 될 것 같다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다 벌거벗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날 것이다 하는 그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정결하는 사람이죠 무엇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된다 이럴 것이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판단이 있었겠습니까 네가 사도가 아니지 않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많은 송사들이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사장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에 이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이 지성소가 네 겹의 희장으로 쌓여져서 거기엔 외부의 빛도 들어올 수 없지만은 외부의 비바람과 먼지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캄캄하고 고요하고 외부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른다 그 말과 함께 대적이 발붙일 수 없다 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 땅은 적이 발붙일 수 없는 땅인가 그거는 지성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적이 발붙일 수 없다 외부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자리인 거죠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인생이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상처도 받고 또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몫이지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 안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 휘장 안에 생활이 어떤 것인가 어찌 보면 캄캄한 생활이죠 그렇지만 외부의 다른 것이 나를 자지우지 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벗개 앞에 내 생명을 올려놓고 그게 있는 두 돌판과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란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죠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면 외부의 비바람이나 어떤 것에 침해되지 않는 지성소 안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의지하고 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자지우지되지만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을 존재다 이렇게 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성소 안에서 그 지성소 안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또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적이 발붙일 수 없는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자신을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를 믿고 따르고 했지만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얻닥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이 말이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고 올라갈 때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린다고 내려올 수도 없는 더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고 내 값어치가 결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를 알 때만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란의 떡과 고생의 우물 30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서성은 했는데 이 말은 선지자들은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선지자들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 이것은 정말 떡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들은 고생하고 환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서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백성을 전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애답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고 둘째는 너희 스승들을 끝까지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사람을 끝까지 두시겠다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축복은 꼭 만사형통만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일이 잘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 이것이 그냥 우리가 고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남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조성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양식이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환란의 뜻과 고난의 물을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죠 인생은 주신 잔을 받는 것이 주신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뒤에 보면 50장에 가면 이런저런 과정들을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께서 학자의 혈을 내게 주사 50장 4절에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밤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어떤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 매일 아침마다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개교를 부리고 술술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고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로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 이 말씀도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는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뭔가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으로 보면 지금 당장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이게 인생사잖아요 우리가 아는 인생사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인생사인데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인생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실 떡이 우리 인생에 허비하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 이잖아요 나가서 일하는 것 이게 떡을 위한 일이잖아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게 이게 우리 인생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이 출시되었냐 이게 양식이고 이걸 나누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건 사고 늘어놓으면 그건 뭐 뉴스죠 그냥 식탁이 아니고 뉴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게 무슨 말씀이 들렸냐 그것이 우리가 추수한 양식 떡으로 사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양식이 된다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숨기지 않는다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선지자는 내 앞에 계속 두겠다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얻는 것 이게 삶이고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은 그것 속에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기름틀에서 기름이 짜져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짜져 나온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냥 역사로 보면 잘했냐 못했냐로 보기 쉽잖아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쉽고 한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했다 이 백성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됐다는 것이예요 그게 우리가 얻는 바인 겁니다 다이슨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10편 56편이 그때 쓰여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아마 뒤로 이런 모든 기록들이 다이슨 시대 다이슨 잡혔을 때 이런 것을 말하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때 심정을 뒤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정리하게 됐는데 나의 유리함 이 다이세 유리함 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 누구 못지않은 연단이잖아요 이 다이세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는데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내가 겪는 일이 환란의 떡이고 고생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사건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으로 표현되는 그 말씀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것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환란과 고생을 피하는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 잔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나중에 그 잔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30장 26제를 보면 여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에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런 날이 올 것 이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고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빛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강하게 비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날이 올 것 이다 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싸매지고 그 맞은 자리가 고쳐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는 것 밖에 없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된다면 그것보다 온전한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오비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을 보면 재산 갑절을 받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딸 셋을 낳았는데 딸 셋이 전국에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더라 그것이 과연 이전에 상처에 대한 보상이 되겠냐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 딸을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또 새자식을 얻었는데 새자식이 너무 이쁜 자식을 얻었다 그것으로서 이전 아픔이 치유가 되냐 그러나 그것이 의문이었거든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린 게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형제들이 참 아름답게 보일 때 이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일 때 문덕 욕기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베 세 딸이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 그럼 뭘 말하는가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에 나온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신부 세이루살렘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이루살렘성을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 성의 아름다움 그건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아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는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야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와야 이것이 완전한 치유가 되고 상처가 완전하게 싸매지고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나온 길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야 마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인격을 그 사람을 취하실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모든 상처가 싸매지고 그 맞은 자리가 고쳐지고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란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소망이죠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절망이고 절망 끝에 결국은 다 망하고 400년간 깊은 암흑길 도저히 희망이 없는 시간이 신구약 중간기로 400년을 흐르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우리가 겪는 잔잔한 절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지나가더라도 우리 인생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환란과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거기서 소망이 있고 내 인생에 기름틀이 짜여지듯 짜여져도 그리스도가 나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30장 31장의 메시지인데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은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